자, 가산세 갑시다. 69쪽.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월달부터 입문과정을 끝나서 지금은 3월달 본과정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뤘던 부분을 가볍게 확인만 하고 지금 본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다음주에 오실 때 지난 1월달 강의 나갔던 걸 좀 먼저 보고 오셔야만 조금 쫓아오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일단 가산세. 우리 세법 용어 중에서 그래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법 용어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장 중요하다. 자, 가산세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법에서 납세의 의무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냐면 너 왜 안 했어? 라고 부과하는 행정벌을. 이걸 바로 뭐란냐 하면 가산세란다. 가산세란다. 책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납세의 의무자한테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야 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띄우고 있는 걸 바로 뭐란냐 하면 가산세란다. 특히 이걸 중계법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도 표현하냐? 과태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중계법에서 배우셨다시피 공인중계사인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을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를 관할한 시장군주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직 거래가격을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뭘 부과해? 과태료. 신고는 했는데 허위 신고했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 신고했다. 또 뭐가 뭐래? 과태료. 이때 무심고할 때 과태료와 허위 신고할 때 과태료 금액이 같아달라? 그러한 과태료 성격을 띄우고 있는 건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가산세란다. 그게 여러분 교재 69쪽에 나왔죠. 그래서 양가를 1번에 보시면 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규정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기 밑줄. 세법. 맨 앞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밑에 산출세계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바로 뭐란다? 가산세란다. 밑줄. 이때 중요합니다. 다만 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하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예요.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포함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양가를 1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자 밑줄.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대해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취득세를 신고 안 했대요. 여러분. 그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럼 이때 이 가산세와 취득세는 어떤 관계냐?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이 가산세를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취득세 산출세에게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득세 또는 해당 지방세 또는 해당 국세의 뭐로 하라? 세목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가산세를 해당 취득세 또는 여러분.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는 아파야 되는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뭘 때려? 가산세.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보다는 가산세를 어디에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세목으로 하라. 더하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가산세는 뭐로 봐라? 양도소득세를 봐라. 그 얘기야. 자, 취득세 신고 안 해서 뭐가 보냈어? 가산세. 그럼 이때 이 가산세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놓치면 안 돼요. 가산세는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밑줄 쳐놨죠? 네. 다만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즉, 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무슨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집에 가고 싶어지죠? 뭔 소리냐. 이거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가 나오는가? 그런데 이 취득한 물건이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50% 감면 대상이면 세액에서 몇 %를 빼라는 얘기야? 50%를 빼라. 그 얘기야.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에서 몇 %를 50%를 뭐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러면 나머지만 납부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출세기 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취득한 물건이 50% 무슨 대상이다 하고요?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50% 빼주라고. 그럼 나머지 얼마만 내라는 얘기야? 500만 원. 이 500만 원에 대한 취득세를 뭐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신고 안 했어. 그럼 무신고 가산세 몇 %가 되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예요? 20%죠. 오늘 처음 오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서 공방사하고 나하고 차이는 없어. 하다 보면. 모르는 건 똑같아. 자, 그러면 다시. 나는 원래 취득세 얼마가 나왔는데? 천만 원인데 얘를 몇 %? 50% 감면을 받아서 나는 얼마만? 50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취득세 자체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돼? 무신고 가산세 몇 %? 20% 그래서 20%를 때리는데 얘가 지금 무슨 대상이야? 50% 감면 대상이죠? 그럼 이때 부과하는 가산세 20%도 50% 감면해 주는 거냐? 그 얘기야. 아니, 얘는 벌금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설사 얘가 무슨 대상이라도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몇 % 다 때려라? 20% 다 때려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취득세가 얘가 감면 대상인 거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럼 뭘 때린다? 가산세. 그런데 이 해당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다?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산세도 50% 감면해 줄 거냐? 아니,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감면 안 해 주는가? 얘는 벌금으로 때린 거니까. 이 감면해 준 걸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가산세 할 테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가?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감면 대상일 때 가산세도 감면해 준다. 또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책을 보세요. 이때 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가산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신고와 납부야. 그래서 이 모든 조세의 기본이 바로 신고와 납부이기 때문에 이로 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랍니다.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과하는 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너무 필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판서가 끝나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여러분이 사진을 끊어서 사진을 찍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쓰다 보면 설명을 못 들어. 그리고 자기가 적어놓고도 자기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강조하는 것만 체킹해놓고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쓴 것 같다 그러면 사진기 여러분이 있잖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걸어대는 그 핸드폰. 그거를 찍으라고. 자, 그래서 신고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가산세의 가장 기본이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실 때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책을 보시면 신고, 의무의 위반정제에 따라서 무슨 과세한다고 해서 여러분 차등과세 있죠. 차등과세. 이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특징이죠. 얘는 죄질을 묻는다는 얘기야. 너는 상습범이냐 악질이냐 그거 묻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과세야 여러분 차등과세. 죄질을 묻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여러분한테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업계약서 써줬어 또는 다운 계약서 써줬어 그러면 그거는 법을 알면서 세금을 탈루시키려고 쓴 거죠. 그러면 우린 이걸 무슨 행위로 본다 여러분? 부정한 행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 무슨 소린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라면 부정. 그럼 부정이란 단어 자체가 어감상 좋아, 나쁘, 나쁘죠. 죽어! 그러는 거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럼 죽어야 되니까 죽을 사죄 몇 프로? 40% 때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다운 계약서로 소득세를 줄였어. 그러면 다운 계약서로 소득세 줄인 금액의 몇 프로를? 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양도 소득세도 줄였을 거고 취득세도 줄였겠죠. 그러면 양도자는 양도세, 그 다운 계약서로 적게 낸 세에게 몇 프로를? 40%를. 취득세를 적게 낸 사람은 다운 계약서에서 적게 낸 다운 계약서 상의 금액에 대한 세액을 몇 프로? 40%를. 뭘로 때려라? 가산세 때려라. 그래서 결론, 무슨 말이 나오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몇 프로 때린다? 40%. 다만 얘는 국제적으로 놀아. 국제 거래인 국세일 때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중 계약서 썼대. 그럼 얘는 국제적으로 노네? 그럴 때는 너는 더 무겁게 몇 프로? 60% 때립니다. 60%. 이런 숫자는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세법을 처음, 내 인생에서 세법이라는 걸 처음 듣는다 오늘. 몰라. 취득세 언제 내야 된다고? 난 몰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취득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 안 했어. 아무것도 몰라서 신고 자체를 안 했어. 단순 무신고. 그럼 단순 무신고라는 건 뭐냐면 부정한 짓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럴 때 그냥 잘 몰라서 세법을 몰라서 신고를 안 했어. 그때 몇 프로? 20% 나름대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틀렸어. 그래서 단순 과소 신고 이거는 몇 프로? 10% 이건 외우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 신고는 몇 프로? 10% 그럼 제가 여기 무슨 말 써놨죠? 단순이란 말은 부정한 짓은 아니다는 얘기야. 이 부정과 대응시켜서 제가 단순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세법 자체를 몰라서 취득세를 60일 내에 신고하는 걸 몰라서 안 했다는 얘기야. 신고 자체를 안 했다.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에 적게 했대. 무슨 신고? 단순 과소. 그건 몇 프로? 10% 그러니까 죄질이 같아달라. 다르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우리가 2월까지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야. 기억나시죠? 자 이제 추가합시다. 그런데 단 자 다음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70종 메인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자 단순 비신고는 몇 프로인데? 20%인데 밑줄 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앤드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갑시다. 교육세를 신고 안 했다? 농어촌특별을 신고 안 했다? 지방교육을 신고 안 했다? 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 했다? 뭐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얘들은. 나는 적게 신고했는데 그 적게 신고한 것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때는 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대비 잘 봐야 돼. 이때 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 세 놈은 모두 안 때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제외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에서도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설사 신고로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결론이야. 그럼 출제는 이거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건 요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잘 봐야 돼.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립니다. 그래서 출전 입장에서는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 놈이야. 종부세. 다시 한 번 종부세를 잘 봐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아니야. 뭐는? 종합부동산세. 잘 봐. 요 교육세, 농특세, 지방세 둘 다 제외하죠. 무신고도 안 때리고 과소신고도 안 때린단 말이야. 그런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리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는데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 그 얘기야. 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표시만 잘해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다 배우게 되니까. 이때 여러분 여기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공통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요 세 놈의 공통점은 뭐죠?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뭐야? 부과세다 그랬어. 부과세. 그러니까 부과세인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단순 무신고 가산세,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 번 뭐는?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는 얘기야. 일단 정리되셨죠? 그런데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럼 뭘 내야 되기 위해서?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농어촌특별세와 뭘 내야 된다고 해서 지방교육세, 이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뭐랬어요, 여러분? 부가세. 얘들은 자식이고 얘가 부모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 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그 취득해서 뭘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런데 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법위에서 강제적으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래서 얘가 부모고 얘가 뭘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안 했대. 그러면 너 왜 취득세를 신고 안 해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 되죠. 그러면 얘를 안 했으니까 부모를 신고 안 했으니까 자식도 신고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얘 농특세도 신고 안 했고 지방교육세도 신고 안 했단 말이야. 뭘 안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신고 안 했어. 그럼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농특세 또 무신고 가산세 20% 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야. 지방교육세 신고해서 안 했어? 안 했지만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왜? 이미 뭐에 대해서? 취득세 때려버렸기 때문에 부모한테 때렸으니까 그 자식까지 연자재를 묶어갖고 또 가산세를 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야. 일종의 연자재 폐지야. 연자재라고 좀 아시나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중년 이상 저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방공주의, 방공, 공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제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월북했는데도 그 부모의 자식까지 계속 국가에서는 감시를 하는 거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 은행 선배 중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월북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경찰서에서 이번 신원조회를 꽂고 주기적으로 들어와.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못 버티고 은행을 그만두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는데 이게 일종의 뭐예요, 여러분? 연자재예요, 연자재. 그런데 이거 취득세를 안 했어? 그러면 취득세 안 한 것은 일단 무신고 가산세 2%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어. 그러면 얘를 안 하니까 모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또다시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했는데 또다시 얘들한테까지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 나는 적게 신고를 했어.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적게 신고했어. 그럼 너 왜 취득세에 적게 신고해서 몇 프로 때려야 돼? 10% 때려야죠.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취득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모두 농특세와 모두 지방교육세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때 얘들한테도 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수신고 가산세 10%씩을 또 때리겠냐? 아니, 또 때리지는 않겠다. 이미 뭐에 대해서 때렸으니까? 취득세에 이미 때렸으니까, 가산세를. 세상에서 가장 자인한 사람이 누구랬어? 깐 데 또 까. 이미 깠는데 또 까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세법이 그렇게 일어내면 냉혹하고 잔혹하지는 않아요. 따스한 면도 없잖아. 있어. 그래서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렸으니까 그 밑에 자식까지 또다시 가산세를 때리지는 않겠다. 마음이 따스해지죠. 그런데 나는 따온계약서 썼어. 무슨 짓을 저질렀어? 부정행위를 저지른가. 내 예쁜 놈. 죽어라! 그래서 따온계약서에서 취득세에 적게 써. 그러면 적게 낸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40%를 때려. 그러면 얘가 따온계약서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그 자식도 줄어들었겠죠. 그럼 이때 농특세와 지방교사는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는 얘기야. 이때는 때려야 되는 거야. 무슨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일 때는 다 때리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단순 무신고나 단순 과소신고는 본세만 때리고 부가세는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양도소득세야.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판 사람이 있겠죠.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부과되느냐. 양도소득세. 그런데 양도자가 양도에서 신고 안 했어. 그런데 그것을 따온 계약서에서 양도에서 적게 냈어. 그러면 몇 프로? 그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느냐. 감면색이 있죠. 감면색에 대해서도 몇 프로가 부과되냐면 20%의 농특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부정한 행위일 때는 다 때리지만 단순 무신고 단순 과소신고일 때는 이 부가세는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이것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 보고 정리합시다. 동그라미 2번. 신고기한인에 신고하자는 경우.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신고. 그럼 몇 프로 때려라? 20% 때려라 그랬죠. 신고로. 밑줄. 뭐할세? 신고로 납부할세. 밑줄. 납부할세. 한마디로 말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에 대해서 몇 프로? 20%. 동그라미 3번.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이때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에 미달한 금액의 과소신고 분야 몇 프로? 10%.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숫자만 외워. 단순 무신고 몇 프로? 20%. 단순 과소신고 10%. 다만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는 이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나와있죠? 책에다 밑줄 치라고. 교육세, 농도세, 지방교육세는 뭐는 제외한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것 좀 봐주시고요. 그럼 부정한 행위가 도대체 뭐를 말하냐? 그게 여러분 70쪽이 나와있어. 2번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있죠? 찾으셨나요? 2번에? 거기 밑줄 거짓 문서 작성.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엄마 직접적 관련된 이게 바로 뭐예요?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야. 그래서 저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우리 공인중개사업과 관련된 부정행위 대표가 바로 뭐다? 이중 계약서. 그건 무슨 행위야? 부정행위. 이태는 몇 프로 때려? 40%. 다른 거냐? 눈으로만 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밑줄 씁니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밑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그 다음에 또는 나오는데 또는 보태는 보지 말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 우측에.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그 밑에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밑줄.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밑줄. 역시 두 번 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야. 자, 보세요. 오늘 며칠이죠? 3월? 오늘 며칠? 10일? 10일? 네. 아무 상관없어. 자, 이 날 양도했어. 내가 3월 10일에 부동산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는 언제야? 5월 말이죠? 그런데 이 날까지 신고를 안 했대. 5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5월 30일까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단순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년도 5월 달. 어느 기한이죠? 확정신고.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니까. 2019년 5월 말까지도 뭘 안 했다? 확정신고를 계속 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도 안 하고? 예정신고 기한까지도 신고를 안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계속 신고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예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해서 또다시 20% 가산세를 때릴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는다. 그냥 몇 번만? 한 번만. 그래서 이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때려졌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안 했어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 하지 않았어도 또다시 확정신고까지 하지 아니한 거에 대한 가산세를 또다시 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몇 번만 때리겠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때리겠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를 가지고 두 번 이상 때리지 않겠다. 이걸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해에 제휴돼서 두 개 이상의 벌을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볼까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이 돼서 잡동그라미 1만 분의 3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 그래서 얘는 일수 계산해. 납부를 안 했대. 납부를 안 하면 무슨 세액이 여러분? 미납세액. 적게 납부했대. 적게. 내알 금액보다 적게 냈대. 그러면 부족세액.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미납세액 또는 뭐예요 여러분? 부족세액은 미납세액은 뭐였을 때? 납부 자체를 안 했을 때 납부하지 않은 세액. 납부는 했는데 적게 납부했을 때는 부족세. 여기다가 하루당 얼마? 1만 분의 3.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만 분의 3. 곱하기 뭐한다? 일수 계산한다. 납부 지연 일수.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언제부터냐?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서를 보낼 때의 납세 고지일 또는 이 실제 납부일 이때까지 일수를 말하는데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납부 지연 일수. 하루당 얼마? 1만 분의 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구체적으로 납부 지연 일수는 언제를 말한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일 또는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좋다는 얘기야. 그냥 여기서 끊어도 좋다는 얘기야. 어디까지만? 일수 계산만.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 금지가 있네요 여러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의 사유가 밑줄.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1월달, 2월달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도 들어가고 있어. 또는 그 밑에 납세 의무 불이행한 것에서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네. 밑줄. 정당한 사유. 밑줄 두 개 쳐야 돼. 이럴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네. 자 무슨 소리냐. 제가 오늘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돼. 오늘 취득세 신고가 귀하냐. 그래서 오늘 취득세 신고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불 났어. 우리 집에 불 났다고. 그럼 취득세 신고해야 돼. 우리 집에 불 꺼야 돼. 불 꺼야지. 불 꺼야지. 그래서 불 끄는 바람에 오늘 내가 취득세 못 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내야 되는데 못 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버려. 확 불을 질러버려. 불이야. 그리고 나 가산세 없다. 그러면 돼.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71쪽은 여러분 일단 내버려 두세요. 들어가지 마. 내용이 어려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72쪽. 가산금 갑시다. 가산금. 자 가산금은 거기 국세나 지방세. 자 밑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밑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가산하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가산금은 여러분 이거야. 책을 보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가산금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얘는 고지서 등에 적힌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되는 얘는 연체료야. 연체료.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키워드에요 여러분. 뭐가 이게 키워드야. 여기까지. 그러면 얘도 납부 안하고 얘도 납부 안하고 똑같은데 얘는 언제까지 안 한 거고 여러분 이거는 신고기한까지야.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출지원들은 이런 걸 엄청 좋아해. 자 신고기한이 납부를 안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부과되는 게 뭐라 가산금이야.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뭘 봐야 되냐 신고기한이냐 납부기한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목일 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세목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신고해야 되잖아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도는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고 재산세나 지역자원시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뭐가 날라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에 적혀는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 부가된 연체를 벌어놨다면 가산금이죠.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뭐는 안 한 건 똑같은데 납부를 안 한 건 똑같은데 얘는 언제까지 안 한 거고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안 할 때는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가산금 출전들을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럼 최근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왜 틀렸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한 때는 가산금이죠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했다 그때는 뭐야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걸 구분하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보신 다음에 책을 본 다음에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죠 그래서 그날 배운 거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할 내용을 제가 OX 문제로 내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카페에 제가 카페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올려놨으니까 혹시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은 여유 있으신 분은 카페에 오시면 거기에 핵심 정리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이쁘게 잘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프린트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결론 이걸 잘 보라 신고기한인지 납부기한인지 됐고 그러면 이때 이 가산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뭐와 중가산금과 가산금 두 가지로 구분해 그러니까 얘와 이름이 똑같아죠 그래서 요거를 이 중가산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놨냐 일반가산금 그러니까 법에는 일반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는데 가산금에다가 뭘 더하라는 얘기야 중가산금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가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무조건 납부기한까지 뭐를 안 하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하지 아니한세 체납액에서 몇 프로냐 3% 하여튼 고지세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하다가 무조건 몇 프로 부과돼 3% 무조건 부과되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중가산금이야 자 봐 가산금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 어디서 중가산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중가산금은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냐면 100만원 그리고 지방세는 얼마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이 들어와요 중가산금에서 첫 번째 주의사항 이 체납액이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과세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져 국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세를 얼마 이상 30만원 이상을 내지 않으면 이때는 뭐가 보다는 거고 중가산금이고 미만일 때는 이 중가산금을 때린다 때리지 않는다 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시험에서 이상으로 나오는지 미만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100만원 30만원도 중요하지만 이상일 때만 뭐하는 거고 중가산금을 때리는 거고 100만원이나 30만원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중가산금을 무조건 때리는가 아니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이 국세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만 100만원 이상일 때만 때리는가 지방세일 때는 얼마 이상일 때만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을 때리는가 그러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계 국세일 때는 100만원 미만 지방세산 30만원 미만 적용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러면 이때는 뭐만 때리라고 가산금 3%만 때리라고 여보세요 중가산금을 어디에 더하라 일반 가산금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납부하자는 세계 몇% 때려라 무조건 3% 때리는가 납부 안 하면 자 이제 문제는 뭐야 중가산금이야 중가산금은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판단해야 되는가 판단 기준은 뭐냐 국세는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기준 금액 잡고 이상이면 중가산금 때리고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없고 뭐만 일반 가산금만 때리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때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 여기에 통과가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게 그럼 얼마냐 중가산금은 체납액에 대해서 천분의 10이 몇%? 1.2% 곱하기 자 여기 연체 월수야 여기는 연체 월수 주의 아까 납부 불성실 가산산은 무슨 계산이죠? 일수인데 여기는 월 1개월 단위로 그래서 여기 책을 보세요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실까요 중가산금 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낼 때마다 여기 밑줄 찾고 있어? 어디인지 몇 페이지야? 72쪽 맨 밑에 두째 줄 바로 위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낼 때마다 여기까지 밑줄 하나 치시고요 저거 이게 뭐야 연체 월수 그러니까 중간산금은 1단위로 세라 월 단위로 세라 월 단위로 세라 월 단위로 그래서 체납액에서 천분의 12 몇% 여러분? 1.2% 자 시험에는 1.2%로 안 나오고 천분의 12로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1.2 이걸 법률로 표현할 때는 천분의 12 그래서 책에는 천분의 12로 나와 있죠? 책에는 천분의 12로 나왔죠? 이게 법률적 표현이고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1.2%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이 연체 월수는 그 밑에 중간산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어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개월 그러니까 이 월수는 최장 몇 개월까지만 생각한다? 60개월까지가 최대라는 얘기야 이때 60개월 저거 몇 년이야? 5년 5년 5년은 어떤 기간이냐 여러분 저거 소멸시효 기간이냐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저렇게 말로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옵시다 이쪽으로 이거 다 사진 찍어놔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안 지우려고 해요 안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 찍게끔 백터 히터를 보니까 고지서에 적힌 색이 얼마인가 봤더니 50만 원이야 그리고 이거를 50만 원을 언제까지 내라고 적혀있냐 봤더니 여러분 7월 31일까지로 돼 있어 근데 이때 납부를 못하고 실제 납부는 언제 했나 봤더니 실제 납부는 11월 5일날에 납부를 했대요 자 요게 백테이터야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자료다 그 얘기야 그래놓고 E가 첫째 얘가 이 고지세계 국세일 때와 그 다음에 B 얘가 고지세계 모일 때 지방세일 때 각각의 가산금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럼 그냥 제가 직접 할게요 여러분 같이 하자면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계산을 쭉 할 테니까 한번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만 느낌만 오면 돼요 자 고지세 얼마를 적혀있다 여러분 50만 원 근데 이 고지세계 50만 원 언제까지 내라고 돼 있어 7월 말까지 내세요 라고 고지세 적혀있어 근데 이때 못 내고 내가 실제 납부를 언제 했다고 11월 5일날 납부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납부기한에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자 납부기한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가산금이죠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이 고지세계 모일 하면 국세일 때 가산금은 얼마냐 그 얘기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가 계산 문제로 그러면 납부기한에 납부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일반 가산금 납부하지 않은 세액 얼마 50만 원 50만 원이 돼서 무조건 몇 퍼요 여러분 3% 그럼 얼마 3, 5, 10, 5 그 다음에 자리를 못 잡아 얼마야 15만 원 15,000원 15,000원 1,500원 150,000원 모르죠 15,000원이야 그런데 시험에는 다행스럽게도 15만 원짜리는 안 나올까 15만 원짜리 15,000원짜리 1,500원 그럼 여러분 못 골라 못 골라서 출제는 이런 걸 다 고려해줘 이거는 곱하기를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못 잡는 거니까 그냥 1,500원 그럼 결론 냅시다 이 고지세액이 얼마면 국세액이면 가산금을 내야 할 금액은 얼마야 15,000원 중가산금은 없어요 없어 없죠 왜 100만 원 이상의 조건이 안 됐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세다 봅시다 아 지방세다 국세 지방세 관계없이 가산금은 무조건 얼마 나오는가 15,000원 똑같은 거 여러분 국세냐 지방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해 중가산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고지된 세액이 뭐라고 지방세대 지방세대 그런데 지방세대 납부를 안 하는 게 얼마니까 50만 원이니까 이 일반 가산금에다가 중가산금을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는 해야죠 해야죠 왜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을 때리세요 라고 했지 않았죠 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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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니까 얼마 30만 원 이상이면 중간 때려 그럼 50만 원 중가산금 이상이죠 30만 원 이상이죠 그럼 때려 얼마 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1.2% 자 이제 연체 월수가 문제야 그래서 만약에 가산금이 남은 출제는 이거를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산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국세보다는 지방세에서 나올 거야 왜 출제는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세는 100만 원이 안 돼버리니까 지방 국세에서 못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봐야 하는가 지방세에서 물어볼 수밖에 그러면 자 거기 뭐랬어요 여러분 책을 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월이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자 그러면 지금 납부기한이 언제야 여러분 7월 말 납부는 언제 써 11월 말 그러면 이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간 거 그러면 7월 말일부터 1개월이 지나서 11월 5일까지 납부할 때의 월수는 몇 개가 나오냐 그 얘기죠 자 몇 개야 몇 개월로 계산해야 돼 자 다시 책을 잘 봐 납부기한으로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러면 7월 말로부터 8월 말 9월 말 11월 말 10월 말이죠 8, 9, 10 11월 말은 안 지났네 그래서 연체 월수는 3개월이야 하나 8월, 9월, 10월 11월은 지나지 않았으니까 11월 말은 지나지가 않았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계산 문제로 그래서 곱하는 월수는 몇 개월이야 여러분 3개월이다 그런데 이 개월수는 최대 몇 개월까지만 셀 수 있다고 60개월까지만 셀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거는 그럼 얼마야 여러분? 또 어렵네 50만원에 1.2%니까 5, 1은 5, 5, 2, 10 6만원이야? 6천원이야? 6백원이야? 어? 무지하게 어렵죠? 6천원이야? 6천원 어휴 힘들어 6천원에 몇 개월? 3개월에 얼마? 1만 8천원이 되네요 그러면 지방세일 때 내는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1만 5천원에다 중가산금 1만 8천원을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럼 얼마 내는 거야? 3만 3천원이야 결론 냅시다 이게 국세일 때 가산금 얼마 되는 거고? 1만 5천원 지방세일 때는 3만 3천원이 가산금이 되는 거야 다른데 이거 다 숙제 내고 계산 직접 해오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는 조금 진도상 제가 직접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3쪽 메인이 봅시다 역시 책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양글에 번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일 때 납세 여기 밑줄 고지서별 세목별로 자 국세는 얼마? 100만원 지방세는 얼마? 30만원 자 잘 봐 그 다음에 뭐면? 미만 미만이랬으니까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래서 뭐야 거기는 제외 그럼 뭐일 때는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상으로 나온지 미만으로 나온지를 잘 봐야 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우리가 이걸 몰래서 틀리는 게 아니라 출전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체납자 등이 나와요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체납자 거기 써져 있네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일 납부 언제까지?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73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이 있죠 여러분? 저것만으로 했죠 인터넷 요즘 무지하게 좋아 인터넷 그래서 국세정보통신망이에요 여러분 홈텍스 홈텍스 홈집 텍스 세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있죠 이거는 위텍스 이거 적어놓고 나중에 실무약하면 아주 좋아 세금 문제 여기저기다 물어봐 여러분 답 안 나와 카페에다 제 카페에다 개인적 질문하면 제가 잘 안 써줘요 수험생의 시험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지 실무적인 거는 직접 가서 하라고 그래요 세무사한테 돈 주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남의 밥주를 뺏어 먹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전자신거 전자납부 다 뭐하는가 인터넷으로 하는가 마지막 특수관계 특수관계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세법은 누구지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으로 본다 비정상적 그래서 거기 특수관계의 대표가 바로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친족관계 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람이죠 이 친족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또 직계준비서 그랬잖아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두 글자로 뭐랬어 왼소 그러면 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연관관계 해당하는 게 누구 그랬지 그러면 근로자와 사장님 상하관계죠 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큼만 힘이 있어도 그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눌러버리려고 그래 그 하찮은 거인 조금의 힘만 있어도 그 하찮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눌르려고 그러죠 못된 사람들 많아요 자 나는 사장님과 누구 간의 누구 간의 관계야 종업원의 관계다 그래서 사장님과 종업원 간의 거래를 했대 야 그럼 우리 세포 이걸 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본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경영지배관계 이거는 누구 회장님과 회사 그런 관계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75쪽에 쭉 나와 있어 거기 보시면은 자 친족관계 잠깐 볼까요 1번 6천인의 혈조 2번 4천인의 인척 이거는 좀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이걸 잘 어려워하더라고 6천인의 혈조 혈조가 뭐야 우리 집 핏줄 우리 집 핏줄 인척은 뭐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사동관계 처남 처형 처제 왼수들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중요하다 배우자인데 밑에다가 아냐 그냥 표시는 하지마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포함한대 자 세법은 배우자를 판단할 때 이중적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혜택을 줄 때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관계정 세법상 규제대상일 때 배우자는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상 배우자가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로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해 이걸 뭐라 한다 우리 사실상 배우자 다시 한번 세법에서 혜택을 줄 때는 누구만을 말한다 법률상 배우자 우리 증여를 받을 때 그 증여 당사자가 부부지간이면 배우자 간에 증여를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해 준다 그랬죠 6억 꼭 기억하러서 다른 말로 부부지간에 얼마까지 6억까지 증여세 과세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이 배우자는 사실상 배우자를 말하는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가 이때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가 만약에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하게 되면 한도가 없어져 무지한으로 갈 수가 있다 잘 못 알아듣네 이 사람도 사실상 배우자 6억 공제받고 이 사람도 사실상 배우자 6억 공제받고 이 사람도 사실상 배우자 6억 공제받으면 한도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 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바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6조 자 이거는 지난번 설명 안 듣던 부분이고 조세 총리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야 역시 거기 납샘은 성리 확정 소멸이 있죠 거기서 소멸이 작년 시험에 나와버렸어 작년 이걸 예상했었어 납샘은 확정 소멸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다 근데 소멸이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는 소멸 안 나와 근데 이미 납샘은 성리 확정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올해는 자 성립식이 별표 두 개 납샘은 성립 별표 두 개 칩니다 세기 쳤어? 그래 그럼 세기 쳐와 아유 알았어 확정은 별표 두 개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